자, 이제 껍질을 까붓는거에요. 잘 할 수 있겠어요? 진짜요? 집중력이 대단한데요? 뜨거워도 그냥 하겠습니다. 뜨거워도 그냥 해요? 안 뜨거워요? 참을 수 있어요? 한번 봐봐요. 나를 봐주세요. 거기 다 들어보세요. 머리 누가 묶어줬어요? 아빠가요. 아빠 잘 묶어요? 아니요. 엄마가 잘 묶어요. 엄마가 잘 묶어요? 아빠는 못 묶어요? 네. 이거 언제쯤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시 정도? 6시 정도? 그 정도로 오래 걸려요? 네. 그만큼 오래 걸린다라. 해봐요. 알지요? 응.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봐요. 알았지요? 아빠랑 같이 해봐요? 네. 자, 엄마가 그럼 이제 해봅시다. 왜요? 이거 한번에 깼어요. 아, 한번에 깼어요? 우와, 잘한다. 이거는요? 아니, 여기 중화야. 깐거는요? 아빠랑 해보세요. 끊을게요. 뜨겁네요. 뜨겁죠? 네. 다 뜨거울 수 밖에 없어요. 아빠랑 메추리, 달걀, 떡볶이 넣으려고 삶았는데요. 이 삶은 그릇을 찬물을 잠깐 식힌 것 같아요. 다 뜨거울 뿐이에요. 알았어요? 뜨거울 수 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뜨거우면 또 찬물을 식히면 돼요. 알았죠? 네. 많이 뜨거워요? 네. 많이 뜨겁네요. 나중에 누구 입으로 들어갈거에요? 메추리알이. 저 입으로. 너 입으로 들어갈거에요? 아빠랑 안 줄거에요? 네. 아빠랑 안 줄거라고요? 줄거에요. 아, 줄거죠? 네. 아빠 많이 샀대요. 맞죠? 메추리알. 네. 지인이랑 같이 나나 먹으러 샀잖아요. 엄마랑 맞죠? 너무 많이 썼다. 아, 이거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괜찮은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데요? 보여주세요. 아이고야. 그럴까 하면 어떡해요?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네가 먹는다면서요.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같이 먹었나봐. 또 잘못했어요? 머리 못생겼다. 그래도 아빠 먹어야 되겠다. 아빠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너무한거 아니에요? 그럼 꼭 빼야죠. 빼야 되요. 엄마 더 도와줘요. 아빠가 때려는 안돼요, 엄마가요. 그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되겠어요? 그러면 안돼요. 아빠 너무 아파요, 그러면요. 거짓말이지. 무슨 거짓말이야? 진짜예요. 아빠 너무 아파요. 일단은 끕니다.